축구경기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그렇죠. 골 넣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골 넣는 선수는 골을 딱 넣고 난 다음에 뭘 하죠? 네? 아시네요.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무릎 다 나가게 그냥 무릎으로 슉 가면서 막 내가 골 넣었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골을 넣는 선수가 골을 넣기까지는 그 같은 팀의 많은 선수들이 수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골을 넣는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딱 잘해줬을 때 골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골을 넣는 선수는 마지막에 열매만 따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골을 다 만들어줘. 어시스트도 기가 막히게 해줬어요. 그런데 꼭 이상하게 골 넣을 때만 되면 공이 공중으로 떠버린다든지 자꾸 빗나가는 거야. 그래서 골을 못 넣는 선수들이 있어요. 우린 그걸 결정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손홍민 선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골 결정력이 거의 베스트 안에 들어갈 정도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수라고 각광을 받는 거고 또 골을 넣는 것만큼 어시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최고의 선수라는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대로 우리가 강가하지 말아야 될 것. 마지막 열매는 많은 이들이 노력을 해서 결국 합장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의 실력만으로 그 골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입니다.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함께 살필 본문에서는 건축되는 성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성전 건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성전 건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떤 준비가 되었는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재가를 받아낸 사람,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이 받아났나요? 아니죠. 다윗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래 너희가 성전 건축 내가 허락해 주마 그런데 다윗아 너에게는 내가 허락할 수가 없어 너 다음의 왕이 될 너의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내가 허락한다 하고 허락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나의 집이 필요 없다 나는 굳이 성전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아니 사람이 아니죠.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온 세상 천하 만물이 다 내 집이야 내가 언제 너 보고 성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너무나 바라는 그 마음을 보시고 성전 건축을 그 아들 때에 가서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자신은 백향목 왕궁에 거닐고 그곳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누리는데 하나님의 복개는 여전히 성막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늘 내 집보다 하나님 집을 더 아름답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귀하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그 아들 대회에 가서 성전 건축을 허락을 해 준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의 재가를 받다 내지 못했으면 솔로몬도 성전 건축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를 합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이 공사는 굉장히 큰 공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자원하여 준비했고 힘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대충 적당히 적당히 이게 아니라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어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아들이 할 건데 아들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힘을 다했다고 하는데 어떤 힘을 다했는지 한번 볼까요?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데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다랬어요. 그러니까 온갖 보석을 다 준비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야 될 모든 보석을 누가 다 준비한 거예요? 설로몬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다 준비한 거예요. 금과 은을 누가 다 준비했어요? 다윗이 다 준비를 했어요. 심지어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너무너무 사모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사유하고 있는 국고를 통 게 아닙니다. 내가 사유하고 있는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내가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뭐 국고에서 준비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설로몬은 자기 사제를 털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에 다 자원하여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왕이 자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도 자원하여 자원하여 기뻐하며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로몬의 성전 건축이요. 설로몬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설로몬이 설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선포를 하고 성전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을 보면 다이소로부터 시작해서 다이소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함께 자원하여 재물을 드리고 또 백성들이 함께 시간을 내고 노역을 하고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 힘을 합쳐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그 성전을 부를 때 누구의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설로몬의 성전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설로몬은 마지막에 꼴을 넣었을 뿐이에요. 꼴을 넣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던 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자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하고 세 번씩이나 물으셨던 이유는 딴 거 아니잖아요. 그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예수님이 맡기시는 그 사명을 그가 잘 감당하려면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것도 아끼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와 같은 열심히 준비를 최선을 다했던 것이고 아직 솔로몬의 나이가 어립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건축을 시작을 하려면 본인이 준비를 다 해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솔로몬이 왕이 되고서 하루라도 빨리 이 성전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게 몇 년째 해에 시작을 했습니까? 4년째 해에 시작을 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전건축 시작이 몇 년 걸렸느냐 4년 만에 성전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의 성전이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그 아버지 다윗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성전건축은 준비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 대회가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루터기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많은 기도를 쌓아주셔야 돼요. 결국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기도를 먹고 성장하고 나중에 열매를 따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 대회에 뿌려놓은 씨앗이 없고 열심히 뿌려놓은 거름이 없으면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 대회에 가서 따먹을 열매가 없어요. 나중에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던 거 내 부모님이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날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야. 저는 제 자녀들에게 늘 그 얘기 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못게 하고 있는 거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거야. 또 저희 자녀들은 또 제 기도를 먹으면서 또 제 자녀들은 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자녀들이 또 먹고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명품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큰 복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신앙을 물려받은 복 그건 기본이고 아버지가 쌓아놓은 인떡이에요. 인떡 인떡이 뭡니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왜냐하면 아버지가 좋은 관계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사실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루었어요. 그 많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많이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토를 확장시키면서 그곳의 왕들과 나쁜 관계를 만들지 않았어요.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해야만 했던 전쟁이라면 다윗의 기본정책은 외교였습니다. 철저한 외교를 통해서 화평정책을 펼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하고 우리 영토를 공격해올 때 그들과 싸우면서 그들의 영토까지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윗은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도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왕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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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그것이 다 아버지 다윗의 인독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두루왕 실암과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한 관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암이 다윗을 사랑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을 해. 여기서 사랑했다는 얘기는 무슨 아주 돈독한 관계였다는 얘기죠. 서로가 믿고 신뢰하고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서로 도와주는 아주 끈끈한 관계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신을 보냈는데 히람이 먼저 사신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건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 솔로몬에게는 모든 성전에 들어갈 금과 은과 보석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성전기구를 만들 준비가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준비를 하면 되느냐 하면 성전을 지을 기본 골조 기본 골조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목재가 필요하고 석재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목재를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되느냐 하면 바로 두로왕 히람에게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로왕 시나미에 다스리고 있는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의 레바논 땅입니다. 지중해 거의 한 240km 정도의 지중해 해안을 끼고 있는 굉장히 넓은 용토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였는데 또 해상무역이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요 이 나라는 굉장히 재정이 든든하고 국방력도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가장 귀한 특산물이 뭐였냐면 바로 백향목이었어요. 특별히 이 두로에서 나오고 있는 이 백향목은 벌레를 먹지 않아요. 썩질 않는 나무였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도 썩질 않아요. 그래서 이 백향목으로 궁전을 지어놓으면 벌레가 생기질 않고 그리고 영원히 그 집 형태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최고의 그 뭐야 집을 짓는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왕궁들도 전부 다 이 백향목으로 지었잖아요. 다윗의 왕궁도 백향목으로 지었잖아요. 자 그런데 성정건축을 해야 되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급한 게 희람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희람으로부터 그 백향목 목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버지 다윗이 이 희람과 너무 좋은 관계 심지어는 희람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와 같이 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정건축을 하면서 제일 먼저 풀어야 되는 이 목재 문제 이 기본 골조를 세우는 데 들어가는 이 재료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희람과 관계가 안 좋았었어 아버지 다윗이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설문이 얼마나 골머리를 썩어야 했겠습니까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좋은 유산 가운데 하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야 그거는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유산이 있다면 그거는 좋은 대인관계 좋은 관계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만약에 많은 적들을 물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에 그러면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끊임없는 적들과의 전쟁을 하느라고 맨날 전쟁하고 있는 솔로몬이 무슨 수로 성전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다윗이 솔로몬의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웬만한 이 주변국들과의 전쟁은 다 끝을 냈고 그리고 그 왕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는 그 시간 이전부터 이미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마 이미야마 솔로몬은 그 평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세상 떠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빚쟁이만 잔뜩 안겨주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해봐요 매일같이 전화와서 니네 아버지가 안갖고 돌아가신 그 채무 나한테 다 갚아야 된다고 그 채권자가 맨날 전화해가지고 빚쟁이들이 맨날 전화와가지고 독촉을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별로 그런 일을 겪어보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었을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쫄딱 망하셨어요 군인이 제대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면 그건 100% 망하는 건데 저희 아버님이 순진하셔가지고 사업하시다가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여기서 끌어다가 메꾸고 저기서 끌어다가 메꾸고 그러다 보면 빚이 많이 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결혼하고서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요 맨날 은행 심부름을 갔는데 은행 심부름 가면 맨날 그거 제가 가서 돈 찾아가지고 또 돈 집어넣고 하여간 제가 그거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었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저는 그거가 저한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왜 이 짓을 하고 살아가야 되나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집이 쫄딱 망하고 완전히 거의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었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래도 감사했던 건 아버님이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연금이 나와요 전두환 대통령 때 군인 연금은요 어떤 채권자도 손을 못 대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도 군인들이 사귀만이 당하니까 군인들 연금은 손을 못 대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아버지가 연금을 받은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 연금 받는 거에다가 어머니가 또 이 일 저 일 막 하시면서 그거를요 이자를 계속 갚으시면서 원금하고 이자를 계속 갚아 나가셔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걸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갚아 나가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거의 다 갚았어요 빚을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어머니 보고 그랬죠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고 이제는 어머니만 생각하고 사시라고 그러면 어머니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야 내 자식이 둘이 목사인데 자식이 둘이 목사인데 그 자식들한테 빚 넘겨주면 안 되잖아 빚장이 아들이란 빚장이 사위라는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걸 다 갚으셨다니까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될 것을 물려주면 안 돼요 좋은 관계를 물려줘야죠 좋은 관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최고의 유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또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길과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삶을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평화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 넣을 찬스를 다 만들어줘도 골을 넣지 못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아무리 좋은 관계를 물려주고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놨어도 솔로몬이 지혜롭지 못하면 그 관계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히람이 사신을 보냈을 때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히람으로부터 사신이 오고 편지를 받는 그 순간에 아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됐는가 보다 왜요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지을 이 골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고 언제쯤 내가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 성전 건축이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솔로몬인데 그걸 왜 생각하지 않고 있었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히람에게 먼저 사신을 보내어 서한을 보낼 참이었는데 때마침 히람으로부터 사신이 온 거예요 그 순간에 솔로몬은 딱 깨닫는 거죠 아하 바로 지금이구나 아쉬운 건 난데 그쪽에서 먼저 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가라고 했다고 당신을 찾아가면 당신이 나에게 얼마를 도와줄 거라고 하나님은 나한테 얘기하셨다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요 어떤 목사님이신데 어디 저쪽에 어디 시골에 계시는 목사님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도와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그랬죠 아니 만약에 정말 도와줘야 된다면 누구한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셔야 되겠냐 도움받아야 될 사람이냐 도와줘야 될 사람이냐 도와줘야 될 사람이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한테 얘기를 해서 당신이 그 사람을 도와주게 도움받을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당신이 당신이 얼마 도와준다고 얘기를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한번 합리적으로 잘 생각을 해봐라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설로몬이 아쉬운 입장에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도와줘야 할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이 기회구나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때를 분별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어떤 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때를 잘못 찾으면 망합니다 그런데 적절한 때에 그 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때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그때를 분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설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언제 시작을 해야 될지 하나님 그때를 알려주십시오 지혜를 구했겠죠 그리고 내가 마음이 앞서지 않았어요 내 욕심이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이 희람으로부터 온 사심과 편지였습니다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아는 성적함도 필요하고 또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그때라고 깨달았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시행할 수 있는 결단력이 비중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설로몬은 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정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어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을 내 아버지의 발 아래 두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성정건축 할 수 있습니까 이 성정건축은요 대사역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대사역입니다 온 나라가 여기에 전부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맨날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태평성대를 허락을 해 준 거예요 모든 전쟁을 다 끝내게 해 주셨어 평화로운 시대를 갖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게 하신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3절 초반에 이 모든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얼마나 원했는지 당신도 아시죠 왜 당신하고 우리 아버지 다윗하고 너무나 친밀한 관계였으니까 그러니까 당신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알고 있다 이걸 지금 계속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당신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협력을 해 주신다면 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죠 신이 인간을 축복하고 신이 그 나라를 축복한다면 그것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 내를 축복할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 마음에 여러분들 시람이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솔로몬은 시람에게 또한 정당한 대가를 치를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목재를 허락해 준다면 우리는 우리의 왕궁에서 먹고 마시는 밀과 그리고 정한 기름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 올리브 기름을 당신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넉넉히 제공하겠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시람왕 그 지역에서는 필요한 것이 식량이야 식량이 부족해 그런데 여기는 목재가 필요해 그럼 당신은 우리한테 목재 줘 우리는 당신들에게 식량을 줄게 이렇게 서로 서로의 필요를 충분히 충당해주고 서로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비즈니스 관계에서는요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대사역이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그거 하나님을 앞세워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당신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해줘야 돼 그게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우리에게 이만큼쯤 우리는 이렇게 당신에게 필요를 채워줄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나에게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만큼 나는 그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에게 만족을 줘야 되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 기부인 태그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비즈니스적인 관계입니다 우정과는 다른 거죠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내가 일방적으로도 해줄 수 있어요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왕과 왕 사이에 이런 우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윗과 시람의 관계도 결국은 비니스적 관계에서 서로가 철저한 신뢰의 관계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도 필요하지만 뱀 같은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충분히 시람을 설득하고도 남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을 때 여러분 시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잇는 위대한 왕 지혜로운 왕 이와 같은 솔로몬을 이스라엘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편지 하나만 딱 읽어보고서도 아 솔로몬은 아버지보다도 더 특별하고 더 탁월한 지혜를 가진 정말 위대한 임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좋은 관계를 가졌던 것처럼 이제는 솔로몬과도 신뢰관계를 가지고 서로 협력할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신뢰관계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신뢰관계는요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 속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뢰관계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백향목을 레바논에 가서 베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노역군들을 만 명씩 만 명씩 두로에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만 명 그러니까 한 만 명 보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고대 시대의 만 명은요 오늘날에 십만 명이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걸 만약에 군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 만 명이 지금 남의 나라에 빗장문 다 열어놓고 그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매달 만 명씩 들어가는 겁니다 매달 이거는 정말 솔로몬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으면 이건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만 명씩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일꾼을 만 명을 보낼 수는 있다 그러나 나무를 베는 일은 누가 제일 가장 잘하느냐 그건 당신의 사람들이 훨씬 잘하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의 사람들 일꾼들에 대한 노역값을 내가 노동력은 내가 값을 다 지불하겠다 그러니 그들과 우리 사람들이 함께 나무를 벨 수 있게 해다오 그런데 그걸 허락을 해줍니다 그만큼 히람이 이 편지 한 장만 읽고서도 다윗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좋아 그렇게 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까지 무슨 수로 옮길 거야 여러분 같으면 이거 어떻게 옮겨야 되겠습니까 하늘을 본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옮길 거예요 그 거대한 제목들을 어떻게 옮길 겁니까 여러분들 이 두로는요 워낙 백향목을 잘라서 많이 팔아봐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 알아요 시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것을 뗏목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뗏목을 만들어서 자기네 기술자들이 그 뗏목을 타고 지중해를 타고 바다를 타고 바다로 노을을 저어 그것을 가지고 너희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뗏목을 풀어서 거기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는 그곳으로 옮겨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기가 막힌 방법이죠 그러니까 시람이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도 생각하지 못한 그 방법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재를 너희 땅까지 가지고 가는 것까지 우리가 다 책임지고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시람의 마음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그의 편지 속에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정말 시람의 그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큼 신뢰감을 줄 수 있을 만큼 전적으로 그를 믿을 수 있을 만큼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절대로 욕먹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손가락질 받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아네 이런 소리 듣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 인부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인부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랄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자 여기 보면은 성전의 가장 밑에 기초가 되는 기초석 이 기초석을 다듬는 일을 누가 했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건축자 이건 유대 사람이죠 히람의 건축자 이거는 지금 어디 사람들의 시돈 두로 사람들이잖아요 그랄 사람 그들은 지금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기초석을 다듬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작품이라는 거예요 저는 솔로몬이 일부러 그렇게 짜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걸까? 뭔가를 의도해서 한 것이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이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성전의 한 켠에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이방인의 뜰이 만들어졌어요 이방인들도 그곳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단 말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로 삼으시고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온 세상 천하만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이스라엘은 선민사상에 빠지죠 우리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우리만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성교행을 가는데 나중에 이제 2차 성교행 때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바울의 이 3차 성교행을 통해서 얼마나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합당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갈등을 하다가 예루살렘 1차 공유회에서 결정이 되죠 이방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게 완전히 확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참 구원을 얻는 것도 예수님께서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리성과 미련함과 인간의 편견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에 이르는 일에 끊임없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는요 이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험으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목재를 얻어가지고 오고 또 이방인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함께 돌을 다듬고 목재를 다듬고 그렇게 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이 대사역을 보면서 아 이것은 정말 단순한 사역이 아니구나 이거는 초유대적 사업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이 평화의 시대에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신 거구나 이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건물로서만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이 그냥 하나가 되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구나 이것이 여러분 성경시대 오늘날 이 땅에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됨입니다 하나 됨입니다 너도 나도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도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도 뭐였습니까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 된 것 지금 저런 것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구원을 얻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애하게 해 주십시오 바로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에 그런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이 성전의 기초석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다듬어 기초를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진정성을 갖고 해야 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하면 우리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진정성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대단한 일이었어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일이었어 나는 이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세상에 이 일이 이 많은 것들을 다 품고 있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그 일에 전념을 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던 것처럼 솔로몬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히람 왕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용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strengthening 행공 inference 우리가 윤석열의 정 hep Cai